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먹을거는 일단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에요 어제도 뜨거운 거를 먹다가 제가 이번에 식도가 아니라 입천장이 까졌거든요 어제 물집이 생겼다가 오늘 오이 먹다가 입천장이 홀라당 다 뺏겨져서 하루종일 이러고 다 긁어냈어요 아우 너무 아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시원한 물회를 준비했구요 물회는 여기 대전에 있는 바다 황제라는 데에서 사왔는데 이거는 황제 물회 중짜리로 사왔어요 아 보시면 앞에 광어 전복 있고 뒤에 뭐 소라 있고 옆에 문어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보니까 뭐 이상한 땡글땡글한게 있어요 아 블루베리구나 블루베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느낌이 뭔가 말린 꽃감 같은데 꽃감이 있네요 그리고 여기는 아 그리고 요거 성게알은 제가 아까 이마트에서 추가로 샀구요 이거는 무게가 90g인데 한 9,900원 정도 해요 9,000원? 9,900원인가? 그래도 이것도 넣고 싶어갖고 성게알이 들어가면 또 뭐야 또 살짝 맛이 더 있을 것 같아서 여기에다가 저는 이거 성게알 맞죠? 성게알을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비리인데 이 조차 맛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되게 독특한게 물회 하면은 밑에 양배추나 오이 그런게 있는데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오이 채친거랑 여기는 배가 있어요 그래서 모르고 저는 배를 그냥 사왔거든요 제가 추가로 넣으려고 근데 그래서 배는 딱히 넣진 않았고요 여기는 물회 육수가 얼어있어요 이게 7만원 이게 4만 몇천원 다해서 한 11만원 정도? 여기는 일단 슬럿이 된 육수로 나오네요 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냐면은 님들 스폰이 아니라요 일단 음식에 대해 업체에 대해 어떻게 포장이 되는지 그런 것도 저는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해 드리는 거고요 오늘 왜 또 뜨거운 닭갈비를 먹으라고 하시는데 요즘 AI 조류독감 때문에 오늘 춘천에 있는 닭갈비 사장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한테 연락이 와서 요즘 매출이 너무 진짜 50% 이상 뚝 떨어졌는데 한번만 와달라고 그래서 그분께 제가 진짜 가지는 못하지만 대신 닭갈비 오늘 맛있게 먹을게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5.5 닭갈비에서 닭갈비랑 이렇게 우동살이랑 볶음밥이랑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5.5 닭갈비는 체인점인데 저희 가족들은 여기 많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아냐 물김치를 이만큼 주세요 그래갖고 오늘도 가는데 여기 사장님이 오늘 오늘도 아버님이랑 같이 먹냐고 해서 아니에요 오늘은 방송해요 라고 씁니다 일단 요거 살짝 닭갈비찜은 이게 진짜 좋아요 저는 아무튼 님들 조류인플루엔자도 70도 이상에서만 이렇게 요리하면은 괜찮대요 걱정하시지 말고 맛있게 드세요 아무튼 요거 먼저 물에 먼저 슬럿이 이게 녹으면은 그때 먹으면 된대요 일단 비비고 맛 괜찮다 이거 먼저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흰게 무예요 아 무가 아니라 배 여기는 당근도 없구요 양배추도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배가 정말 많아서 좋아요 여기에다가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성게알을 추가했는데 성게알은 다 날라갔네요 망했네요 성게알이 되게 클줄 알았는데 캔에 들어있는거라 뭐 그래도 먹다보면은 좀 비린맛도 나갈거에요 물에 슬럿이 빛깔을 구워요 그쵸 저 여기 처음 먹어봐요 바다왕제를 예전에 가족들이랑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갔었는데 이렇게 포장까지 해주실 줄은 몰랐어요 배에 듬뿍 더 넣어요 일단 여기 있는거는 중자로 다 가져온거고 이따가 제가 배워먹을게요 치즈는 왜 없나요 치즈는 오늘 너무 입천장이 아플거 같아요 암튼 일단 이거 먼저 먹어볼게요 물회를 살짝 덜어갖고 그리고 녹화전에 살짝 말씀드렸는데 감기 조심하세요 물에 있는 검정색은 이거 콩이 아니라 블루베리에요 블루베리를 넣어주셔 되게 독특해 네 저는 닭갈비 사리중에 우동사리를 제일 좋아해요 다른사리보다 전 진짜 딴거 다 센까도 우동사리는 꼭 먹어요 물회는 중자가 7만원 대자가 9만원 그냥 대자 살걸 중자가 3,4명이서 먹는다고 하더라구요 사장님이 진짜 3,4명이서 먹는다고 하는데 4,4명이서 먹고도 남아요 라고 하셨어요 사장님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물회에 원래 블루베리가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원래 저 처음봐요 여기서 아 시원해 아 좋다 입천장이 지금 싹 식는 기분이에요 아직 국물은 많이 안나오니까 이따가 먹어드릴게요 국물이 좀 많이 생기면은 빨리 먹어달라고 하시는데 지금 슬러시 얼음이라 여기 바다왕지가 오쩌모덕갈비랑 가까이 있어요 은행동이랑 중구 그쪽 오늘 부동산 알아보는 것 때문에 중구쪽에 막 왔다갔다 거렸거든요 전세가 없어 시원한거 먹으면은 몸이 시원해져요 아 닭갈비 먹기 전에 먼저 먹어야 될건 바로 이 떡 떡이 먼저 익어요 떡이 먼저 익으면 먹다가 고구마를 찔러 봤을때 고구마에 젓가락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닭갈비 먹어도 되요 마늘이랑 양파랑 얹고 초장도 살짝 얹어갖고 꽃가미랑 같이 먹어줘요 뭔 맛일까요 블루베리나 꽃가미나 둘다 달달한 맛이 나구요 꽃가미도 요즘 철이니까 넣어주신 것 같아요 아 뜨거워 네 원래 저 여기 처음 먹어서 배가 이렇게 있는지 몰라서 그냥 배를 더 추가로 샀어요 근데 배가 밑에 너무 많아갖고 여기 블루베리가 어울리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매콤하고 조금 물회가 맵고 달잖아요 육수가 육수나 요런게 근데 거기 블루베리가 또 들어와서 그냥 상큼하고 달달한 맛 상큼보다는 좀 더 단맛이 톡 튀어나와요 한번 더 배랑 잘 어울려 진짜 닭갈비랑 물회랑 같이 먹어달라는 닭갈비랑 물회랑 같이 먹어달라는 근데 혹시 이렇게 같이 시켜드시면 같이 드시진 마세요 이게 음식이 두개가 이렇게 모여서 새로운 맛있는 맛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맛없어요 차라리 이거 물회를 쌈을 싸먹는 건 괜찮을 것 같은데 제발 물회에 면좀 말아먹어 줘요 라고 하시는데 저기 여기에서 포장을 하면 설명서가 있거든요 이 슬러시가 다 녹으면 그때 소면을 넣어서 먹으라고 하셨어요 여기 소면도 요거 하나 주셨어요 요것도 하나 꽉 채워서 주셨구요 이따가 여기에다가 햇반 하나 뜨끈하게 데워갖고 우리 오랜만에 한번 투표해 봅시다 나는 물회먹을 때 찬밥 넣는다 1번 뜨거운 밥 넣는다 2번 찬밥 1번 2번 뜨거운 밥 과연 어떤 의견이 많을까요 찬밥이 많구나 찬밥이 많구나 한 7대 3, 8대 2로 찬밥이 훨씬 많아요 어우 님들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는 뜨거운 밥 뜨거운 밥을 찬물에다가 넣으면은 이게 진짜 맛있어져요 미지근해지면서 음 나랑 안 맞아 음 나랑 안 맞아 자 이제 그만 햇반 아무튼 저는 이따가 햇반 데워갖고 뜨거운 밥 넣어먹을게요 벤치님 어제 부동산인데요 저희 엄마가 싸게 해 주신대요 아 근데 싸게 해 주셔도 집이 없어요 지금 전세할 때가 그럴거면 왜 조사했어 라고 하시는데 아 그냥 궁금해서 아 진짜 그냥 궁금했어요 저는 당연히 뜨거운 밥이 맞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했거든요 죄송합니다 아 왜 아 왜 음 진짜 갓동, 갓동사리 아무리 쫄면사리, 라면사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 우동사리가 짱인 것 같아요 진짜 우동이야 라면사리나 쫄면은 이걸 못따라와요 좋다 여러분들 내일 날씨, 내일도 많이 안축되죠? 우동사리 진짜 어디 넣어도 맛있어요 떡볶이 엄마가 라면사리랑 헷갈려서 넣었는데도 맛있는 쿠롬 어머니가 일부러 넣으신거예요 내 새끼 맛있게 먹이려고 내일 비온대요 내일 서로가야 되는데 아 상관없구나 제 차는 오픈카가 아니라 이게 안들어와요 5.5갈비가 다른지역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전에는 몇군데 있어요 체인점인데 저는 은행동 밖에 안가요 은행동이 제일 체인점도 조금씩 맛이 다르거든요 은행동에 있는 5.5갈비가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쭤보고 여기서 벤치로도 한번 찍어볼 수 있으면 찍으려구요 내 뼈에 있는 닭갈비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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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갈비가 다 먹었어요 원래 닭갈비 먹었다며 이렇게 입 옆에만 묻히고 먹다가 닦아준대요 이거는 중짜 7만원이에요 7만원인데 반찬은 따로 안와요 아 천안에도 5.5 있어요? 음 새인이구나 다른 지역에도 있네 그리고 여기서 주신 게 참기름을 주셨는데 이거는 왜 주셨는지 모르겠고 요거 요거를 깨를 주셨거든요 이거는 지금 뿌려 네 뿌렸네요 아 죄송해요 자꾸 제 맘대로 이렇게 해갖고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급했네요 목포에도 있어 오 와 스우우우우.. 이렇게 이런걸 뿌리면ronic 쪼끔 더 고소하겠죠? 아 당진에도 있어요? 오 많다 근데 아무리 진짜 같은 체인점이라도 매 가게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우동에 닭갈비를 싸서 먹어주면 안되나요? 아유 그거는 돼요 물에 보다 이게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우동에 이렇게 닭갈비를 싸서 이거는 뜨겁진 않고 그냥 따끈따끈 따끈따끈 베이커리 따따백 아 만화책이구나 아 힘들 이거는 이제 어제 끝까지 보신 분들만 아실 거예요 미안해요 이거 깜빡했어요 제가 어제 방송 마지막에 저 내일 이거 샐러드 남은 거 빵 하나 해서 먹을게요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미안해요 님들 갑자기 다른 거 먹어서 근데 이거를 초반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지만 지금이라도 할게요 이거를 그냥 먹긴 좀 아쉬워서 이거 생연어 샐러드를 하나 이마트에서 아까 샀어요 아 늦었지만 죄송해요 이걸 지금이라도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밥 먹다 뭐 하는 거야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처음에 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미안해요 여기 소스는 발사믹 하나 들어있긴 하지만 발사믹 소스는 빼고요 여기 연어를 이거 샐러드 있죠 여기에다가 연어랑 샐러드들이랑 좀 더 어 매우 많네요 넣고 여기에다가 싸우전도 소스 좀 넣고 물에 강원도에서 어 여기 강원도식이에요 그러니까 강원도식이라기보다 그 어떤 데에서 육수를 먹으면은 그냥 초장에다가 사이다를 타서 물에 라고 하거든요 포장이나 그런 걸 하면은 그런데 진짜 싫어요 여기가 더 크죠 배달 같은 거 시켜서 드셔보시면 진짜 어떤 데는 초장에다가 사이다를 타서 줘요 진짜 어이없어요 진짜 어이없어요 그걸 물에 라고 파시는데 뭐 물에 딱 음식에 정석이라는 게 없긴 하지만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밥 먹다가 뭐하냐 싶겠지만 어제 약속을 지키는 중이에요 어제 남은 사우전도 그 샐러드랑 연어 샐러드 작은 거 하나 사온 거 같이 해서 빵은 이거는 그냥 식용유 살짝 해서 식빵 튀겼고요 아 살짝 구웠고요 여기에다가 샐러드 소스는 너무 많다 너무 많다 샐러드 소스는 역시 사우전도요 역시 사우전도요 방이 따뜻한가봐요 육수 금방 녹았네요 요거 옆에 있어서 그래요 자 아침같다 뭔가 외국 뷔페 같아요 호텔 뷔페 이마트에서 연어 회먹고 장연 걸렸어요 이런 난 안걸렸는데 조심하세요 그런 거 연어봐요 연어 이거 샐러드 사기 잘했다 너무 맛있어요 빵이 열린 샐러드가 가격이요 3680원이요 이게 빵이 뻑뻑하지 않아요 위에 샐러드도 있고 연어도 있고 소스도 막 되게 부드러워서 뻑뻑하지가 않아요 아유 이제 갑자기 중간에 이상한 거 먹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거랑 조금 맞진 않았지만 저도 너무 먹고 싶었어요 오빠 오늘은 내 생일이에요 아유 생일 축하드립니다 오늘 생일 맞으신 분들 모두모두 다 축하드리고요 항상 방송할 때마다 생일자분들이 많은데 매번 축하는 못해드려요 하지만 정말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마실 음료수 오늘은 마실 음료수보다는 오늘은 물김치 오늘 냉면 먹을까요? 하다가 그 뒤에 얘기를 할 때 아 그러면은 물회 얘기가 나와서 물회 먹을까요? 라고 해서 배가 들어가니까 확실히 저 달다 오우 아우 죄송합니다 깜짝 놀라셨죠? 저는 안 놀랐는데 보시는 분들 깜짝 놀라셨죠? 죄송해요 오우 이제 물에 육수가 녹으니까 좋다 좀 안 놀랐어요 밑에 버너가 떨어졌어요 여기는 포장을 할 때 반찬만 스키닷이라고 하죠 회 먹을 때 먹는 반찬 그런 것만 좀 더 주셔두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물회에 씻겨먹어가는 검은콩 이 아니라 블루베리 형 사람에게 순해요 저는 착한 사람은 되고 싶은데 호구는 되긴 싫어요 착한 사람이랑 호구랑 진짜 한 끼 차이긴 하지만 닭갈비 깻잎에도 싸먹어주세요 라고 하셔서 저 밑에 깻잎 있는 걸 지금 봤어요 어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밑에 깻잎 있는 거를 지금 봤네요 오늘은 안 넣어주셨나 했더니 상추를 굉장히 많이 넣어 주셔서 양파 마늘 닭갈비 닭갈비 먹을 땐요 님들 일단 쌈을 하나 넣고 다음에 바로 해야 될 행동이 있어요 닭갈비 이건 좀 썩어서 요 닭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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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김치 마치 생명의 은인같은 존재 이제 여기는 회를 한 번 더 끄집어내고 여기에다가 소면을 넣을게요 그 다음에 소우면을 먹고 다음에는 뜨거운 밥 국물 한 숟갈만요 너무 차가워서 어? 소면이 아니네 이거 이거 중면도 아니고 대면이에요 어우 깜짝아 속았다 근데 이게 소면이 아니네요 오예 소면보다 이렇게 두꺼운 거 더 좋아하거든요 왜 안경 썼냐면요 음 그냥 뭐 이렇게 기분따라 쓰는거지 뭐 안경 쓰는데 이유가 있나 물론 안경알이 있는걸 쓰면은 시력이 안좋아서 쓰는거긴 하지만 저는 뭐 시력은 좋아요 불은건가 얼핏보면은 어? 우동이야? 라고 물어보시겠네요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은 제가 이걸 언제 샀냐면은 결제한 시간이 나오거든요 제가 이걸 8시 35분에 샀어요 일단 님들 일단 님들 어 면 많이 불은 면 조금 불은 면 조금 불은 면 많이 불진 않았구요 조금 불었네요 근데 면을 되게 조금 드신줄 알았는데 여기다 풀어놓으니까 많죠 생각보다 중면 중면보다 더 두꺼워요 소면, 중면, 대면 있지 않나요? 벤츠님 프랑스에요 유학중인데 방송보면서 대리만족중이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몽스르 아 한국분이시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다 저는 물에 유명한 집 아주머니랑 친해서 그냥 가면 공짜로 줘요 아직 어리죠? 크면 안줘 진짜 안줘 어릴때는 막 슈퍼 가도 아저씨가 과자나 막 그 초콜릿이나 그런거 가끔 막 공짜로 주셨는데 이제 중학생 되고 조금 이제 사춘기가 되고 2차성증이 시작되고 하니까 안주시더라구요 한마디로 털남 안주세요 양심의 털남 안주세요 이제 그만큼 조금 크면 안주신다는 얘기에요 이번에는 상추랑 깻잎이랑 같이 닭갈비 좀 숟가락으로 퍼 먹어줘요 겁나 좋아 닭갈비를요 숟가락으로 푸면 이렇게 기름들이 다 묻어나오거든요 그 양심에 막 털이 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이제 크면은 안주세요 근데 저는 막 그 슈퍼에다가 어릴때 빼빼로데이나 그럴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때 거기에서 빼빼로 막 제가 만약에 3개를 사야되요 필요해요 4개 사서 막 거기 아저씨 드리고 그랬어요 아마 그 빼빼로는 아저씨가 드시지 않고 다시 이렇게 올려놓으셨겠죠 그때는 몰랐으니까 하지만 이제 양심에 털이 나고 네 저 포켓몬스터 좋아하는데 저는 151번까지가 좋아요 포켓몬이 시즌2 중후반쯤에 이제 막 치코리타랑 애들이 나오거든요 근데요 그때 없이 좀 별로 피카츄, 라이츄, 파이리, 꼬부기, 버터풀, 야도란, 피존츄, 또가스가 나올 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자 우동을 호룩 먹는 것도 좋지만 헉 헉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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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진리다 이거죠? 진 리 진짜 진짜 할 때 진 질이 아니라 151번은 뮤 뮤트인가? 뭐지? 근데 되게 매워요 묘하게 계속 맵다 아니요 저 곱창이나 대창이나 막창 배우고 싶어요 먹어보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바로 방송에서는 못하고 일단 식당 가서 조금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50번이 뮤트 151번이 뮤 근데 되게 이상한게 뮤로 만들어낸 새로운 포켓몬이 뮤트잖아요 근데 왜 뮤트가 150번이에요? 저 이거 예전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A가 있어야지 B가 있는거지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내가 있는건데 왜 내가 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순서가 바뀐 것 같아요 빨리 밥돌려야돼 지금 찾아봤는데 뮤츠가 먼저 만들어지고 뮤를 만들... 아 진짜요? 아 그러면은 27년동안 음운점을 아 15년동안의 음운점 해결 한순간이네요 벤츠님 물에다가 면하고 참기름하고 넣어서 먹으면 그래서 주셨구나 이 참기름은 왜 주셨지 뭐 잘못 주셨나 생각을 했는데 아 아 아 님들 왜 다 늦게 말씀해주세요? 맨날 다 먹고 얘기해줘 막 진짜 감사합니다 늦게라도 이렇게 한번 맛있게 먹어볼게요 뮤는 원래 넣지 않는 포켓몬인데 오류로 인해 들어가게 되어서 그래요 오박사님이세요? 저분 최소 오박사님이시네요 아 아 진짜 아들님 말했어 못봤어 미안 미안 원래 게임 용량 때문에 150번까지 만들고 남아서 넣은게 151번 뮤예요 깍두기구나 뮤가 깍두기네요 우리 막 어 뽑아갈 때 너 가자 음 오 진짜 이거 처음부터 물회랑 먹어도 맛있었겠는데요 그러니까 물회를 그냥 먹다가 중간쪽 너무 맵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참기름 넣어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공이 뮤츠를 먼저 발견했어요 그래요? 아 나 다 봤는데 참기름은 적당히 너무 많이 넣었어요 기름은 섞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뮤 뮤 눈썹을 주워서 뮤츠를 만들었다고요? 눈이 아 뭔가 신빙성이 없는 말이긴 한데 재밌네요 재밌네요 음 정리한번 됐다 뮤츠가 뮤의 DNA로 만들어졌고 뮤츠가 주인공한테 먼저 발견이 돼서 뮤츠가 150번이래요 아 와 저 진짜 지금 처음 알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 아 왜 왜 뮤가 151번이지 뮤츠가 뺏었나 이런 생각도 진짜 안 하진 않았는데 음 그리고 닭갈비를 드실 때 그냥 뜨거워 잘잤다 이렇게 볶음밥을 해주셔도 좋은데 이 쌀밥 있죠 기미보랑 흰쌀밥에다가 닭갈비 얹어서 먹잖아요 진짜 맛있어요 갑자기 포켓몬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의식의 흐름? 재방송 기제는 없어요 먹는 얘기도 하고요 포켓몬 얘기도 하고요 뭐 이상한 얘기도 많이 해요 여기에다가 닭갈비 기름 많은 부분 흠 막 배추 캣닉 고기 떡 다 해갖구 벤치님 덕에 이번주에 남자친구랑 물에 먹게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뜨거울때 필요한게 뭐다? 이거다 물김치 대단히 진짜 생명의 은인 저는 덕분에 집에서 혼자 물에 먹게 생겼네요 저분은 애인이랑 먹는데 괜찮아요 혼자 먹으면 더 많이 먹을 때 있어요 자 이제 이 뜨끈 뜨거운 밥을 이렇게 자 집에서 님들 커플 세트 시키면은 혼자 드시는 분들 개이득이에요 물회는 저는 뜨거운 밥 이렇게 하면은 차가운 육수랑 요 뜨거운 밥이랑 만나서 중립 중간 단계가 되요 중립 중립 너무 좋아요 저는 밥이 뜨거우면은 국은 차가운 게 좋구요 밥이 차가우면 국이 뜨거운 게 좋아요 살 찌지 않을까요? 뜨거운 밥이요 찬밥은 안 쪄요? 저는 어릴때부터 춘천에서 닭갈비를 먹었다 했잖아요 혹시 춘천에 네모난 불판 우리 식당에 가면 있는 동그란 철판 말고 네모난 거 진짜 열댓 명이서 먹는 거 아시는 분들 계세요? 요즘은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소면 남은 게 없어요 미안해요 친척들이랑 거기에서 밥 먹고 너무 행복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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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거기에 닭갈비 진짜 한 열댓면 같지 않고 오늘 제가 말이 너무 많죠? 오늘의 뼈가 더 맛있게 먹으러 가고 싶어요 뼈가 더 맛있었어요 뼈가 더 맛있게 먹어요 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뼈가 더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계란 너무 맛있다 겁나 맛있다 진짜 아 왜 말이 없냐면 제가 또 말이 너무 많은 걸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그분들도 좋아하시는 방송을 하고 싶어서 뒤에 심순이 들고 있는 거 뭔가요? 한입 베어 먹은 도넛? 아 늦게 오신 분들 추천 눌러주세요 좋아요 아 짜 입천장에 천장 까줬잖아요 물질 잡힌 게 까줬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뜨거운 게 나니까 달수록 막 미치겠네요 어우 네 추천 감사합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니요 저 이거 은행동에서 시켰어요 닭갈비 시킨 게 아니라 포장 에어컨 까 캡 몇 일 멘탈이 먹방 휴가네요 왜..왜요? 나 휴가가기 싫은데 갑자기 왜 가려지? 이거를 보통 한 4분 정도가 드신다고 하더라구요 거기 사장님 말씀으로는 이거 닭갈비가 계속 밑에 판이 꺼졌다 켜졌다 하면서 온도를 유지중이에요 아니요 저 아직 물 닭갈비는 먹어본 적은 없어요 저도 육안에는 먹어봤는데 육안에는 맛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닭갈비는 여기 5.5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입맛이 여기에 길들여졌어요 저희 가족들이 맨날 일로만 가다보니까 그리고 둔산동에도 있고 막 다른 동에도 있고 하는데 다른 데 가봤는데 이 맛이 안나서 안가요 그래서 그냥 여기로 가요 닭갈비 먹을 때 딴 데도 맛있는데 많아요 되게 이렇게 저렇게 닭갈비 밑에 꼬다리 좀 남은 것들은 뒤에 앗 뜨거 아까 직접 구매하던데 구입하던데 훔쳐봤습니다 맞아요 저 진짜 맨날 포장하는 거 있으면 저 혼자 이렇게 다녀요 우동사리가 좋아요 라면사리가 좋아요 닭갈비 먹을 때는 우동사리 그리고 뭐 부대찌개 먹을 때는 라면사리 그게 먹는 거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자 이게 밥이 뭉쳐져서 그러지 푸르니까 은근히 많죠 요즘 닭갈비들은 야채들만 있어 뭔가 만족스럽지도 않아요 요즘은 야채도 안 줘요 진짜 어떤 데는 야채도 안 주고 닭갈비를 시키면 딱 처음에 나왔을 때 밑에 야채 수북하고 위에 고기 빡 이렇게 있어서 2단 케이크가 연상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뭐 잉? 잉? 뭐 이렇게 나오니까 야박한 세상이에요 시험공부하다가 물회라고 해서 봤는데 공부원리는 하시라고 빨리 먹었어요 저는 닭갈비를 먹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게 좋아요 중간에 먹는 것보다 자 밥도 이거 따먹으면은 되게 또 별미에요 코난 하나? 근데 지금 코난에요? 저 밖에 투니버스 틀어 놓고 왔는데 어 코난 극장판 쪽에 있네 작거든요 아 기네요 죄송합니다 너무 궁금해서 어? 코난 극장판은 지금 하나 해서 코난 극장판은 지금 아니에요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코난에서 원흉은 코난이에요 코난이 가는 데 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코난이 가는 데 마다 살인이 일어나고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고 안 좋은데 알았다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롯게단보다 심하죠? 롯게단은 단하는데 롯게단은 다 나는데 아 롯게단은 더 심하죠? 어우 좋다 아 매워 입안이 되게 얼얼해요 전체적으로 배 안불러요 안부르게 먹어요 저는 항상 먹다가 만약에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배가 부를 것 같애 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 힘들어 오늘은 너무 배가 불러요 이거 한 숟가락만 더 먹으면 배가 불러서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라고 미리 말씀은 드려요 지금은 아니구요 아니요 아까 뭐 곱창 얘기 나온 게 거기 간 적이 없어요 저 지금 밥 먹고 약 먹을 거예요 지금 조금 머리가 살짝 띵 해져서 안 돼 밥 먹고 약 먹을 거예요 코난은 개인적으로 키드 나오는 편만 봅니다 아 똑같은 놈들끼리 뭐 아까 샐러드 소스는 사우점들 진짜 소스 중에 짱이예요 저 지금 식도도 조금 남았고 입천장도 조금 다쳤고 다칠 데가 없어요 이제 이 맛은 근데 되게 희한한 게 둘이 서로 막 벤치님 이누야샤 알아요? 제 사랑 이누야샤 이누야샤 많이 끝까지 완결 나왔잖아요 다 봤죠 이누야샤도 좋아요 근데 이누야샤는 만화로서는 좋지 캐릭터로는 좋진 않아요 그 캐릭터를 막 집에 두고 싶다 놓고 싶다 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코난도 코난은 이번에 가면은 코난 피규어가 있긴 하거든요 안사 사는 사람을 못 봤어요 인기 진짜 없어요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몇몇 분이 요거 배때문에 힘드셨을 거에요 아 아 저 배 배 자 오늘은 어제 먹기로 한 것들도 다 먹었고 또 조리독감 걱정하시지 말라고 닭갈비도 먹었고요 음 마무리는 한잔 해야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오이 오이가 있었네 미안해 이건 진짜 못봤다 오이 안녕 오이는 진짜 못 봤어요